안녕하세요. 영이신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분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수제화분인데요. 사이즈도 크기가 적당한 크기고 이렇게 심어놓으니 이쁩니다. 이렇게 3개에 제가 묶음으로 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랑물을 제가 심어놨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멋지죠? 그 다음에는 피츄라와 새포트를 심을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제가 사이즈는 자로 재서 사진으로 찍어서 내보낼 겁니다. 얘는 아메체스를 심었는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모둠으로 3개를 이렇게 해서 3만원에 제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육이 심어놓은 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화분만 판매합니다. 심어놓은 것은 이렇게 심어서 키우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3개에 3만원에 판매하고요. 제가 서비스로 이거 화분도 커요. 이 화분 중국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하나 서비스로 드리고요. 다육영양제 온액 살균 살충체 아신 분들은 아시죠? 500ml짜리로 서비스 나갑니다. 화분 3개에 3만원 네 나무 화분 하나 영양제 원액 하나 5대1로 10대1로 타서 쓰시면 됩니다. 영양분이 많이 필요 없는 애는 10대1로 영양제를 타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소스로 줘도 음 이거 12cm 13cm 가까이 되네요. 여기도 11cm 여기도 11cm 여기도 11cm 세로 11cm 가로 12cm 반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음 합이 3만원 네 5만원 이하는 택비가 4,000원 있구요. 5만원 이상 사시면은 택비는 제가 내드립니다. 택배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